한계가 있습니다. 자다가 왜 잠시 정하는 애들 발로 막 얼굴 걷어 차고 이러면 아 뭐 참죠 사실 걔는 감정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잠결에 지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해서 재우셔야 돼요 그냥 이 아이가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잠결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잠들기 전 잠에서 막 깼을 때 잠투정하는 건 정말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화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말로 하지만 되게 예외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약간 좀 난폭할 때가 있잖아요 화난다고 던진다든가 아니면 뒤로 벌러덩 뒤집어져서 꽝꽝 찍거나 발질질하거나 그럴 때는요 만 3살 이전 아이는 꽉 안고 계셔야 돼요 만 3살이 넘으면 이제 좀 가볍게 잡고 엄마가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통제를 몸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요 꽉 이렇게 안고 계실 때도 아이가 왜 막 감정이 극도로 폭발했다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수그러들면 그렇지 조금 진정해 그렇지 그러면서 이거 같이 해주셔서 아이가 좀 진정으로 하면 잘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말로 해봐 이 과정이 길게 걸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대개는 여기까지 못 가시더라고요 못 가세요 못 가세요 근데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아이들을 이렇게 막 혼들내고 체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극명해요 바로 나타나요 아이들은 꼬리를 팍 내려요 절대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 엄마도 기본적으로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건 알고는 계시는데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보통 5세 미만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칭찬을 많이 안 받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말도 잘 듣고 이해력도 좋고 친구들과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친구하고 싸워 갖고 왔을 때 야단을 치기보다는 보통 10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너 지난번 보니까 누구랑 참 잘 놀던데 걔하고도 좀 한번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칭찬을 동원한 어떤 교육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나이로 한 10세 11세 특히 12세가 넘으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교육적이에요 예 예 ini есть